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2022년부터 추가되는 게 이렇게 건축제도 이런 형태가 조금 추가 됐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조금 더 기억하시면 되겠다 맞죠 우리가 그 2차 시기에 어차피 건축제도 하는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는 그 전에 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것도 조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게 추가되어 있어요 요런게 건축재료의 구조표시기호가 추가됐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 건축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재료구조표시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벽돌 아니고요 그쵸 치장제도 아니고 인조석도 아니고 석재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 인조석 말고 천년대리석 천년현무안 요런거 있죠 석재 우리 돌 돌을 말하는게 끄고 땡땡땡 끄고 땡땡땡 요게 석재다 그럼 벽돌은 뭡니까 벽돌은 여러분 지금 화면 잘 안보이죠 벽돌은 그냥 조적은 이렇게 있어서 그냥 45도로 다 해치를 이렇게 놓는거에요 이렇게 놓는게 벽돌이구요 인조석도 비슷한데 인조석이랑 석재랑 다른거는 석재는 이렇게 경계해서 약간 반전시키는 것처럼 삼각골을 이렇게 하는거고 인조석은 같은 석재를 인조로 만든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반전으로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그냥 땡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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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 히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장재는 그냥 똑같이 해치를 하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거 같아요 그러면 벽돌이랑 치장재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던데 벽돌 아마 이렇게 두께 이렇게 벽돌 양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아서 나올거에요 모아서 나올거고 치장재는 이제 뭐죠 치장재는 나무다 맞죠 나무기 때문에 얘는 한개로 이렇게 나올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2번입니다 그리스 오더 중 기단부는 단 사이에 수평봄이 있으며 주두는 소용돌이의 형태의 나선형 볼트류로 구성된 것은 너무 말이 좀 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선형 볼트류로 된 주두는 무엇인가 물어보는거에요 소용돌이 형태의 나선형 볼트류로 된건 뭡니까 소용돌이 형태의 나선형 볼트 된거는 그쵸 이오닉 오더죠 오더에 대한 물어보는건데 좀 말을 조금 어렵게 뒤에거 핵심 소용돌이 나선형 볼트의 주두는 무엇입니까 이오닉 오더입니다 자 답은 2번이구요 그쵸 우리가 실내 디자인 계획 파트에서 서양건축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서양건축사 파트가 추가가 된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더라는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더는 쉽기 때문에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그 도릭 오더는 약간 디자인 형태가 남성적이어서 또 간소해요 남성적이고 간소하고요 이게 도릭이구요 얘가 이오닉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니트 코린티안 오더는 여기에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뭇잎 장식으로 소규모 기념 건축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추가로 터스칸 오더는 도릭 오더랑 똑같아요 약간 절제된 장식으로 단순하고 장식이 없다 그래서 소용돌이는 그냥 간편하게 이오닉 오더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스테인글라스는 서양건축사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 요것도 이제 새로운 문제다 맞죠 자 스테인글라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요 2번인데 자 스테인글라스는 그 여러분들 종교건축에 많이 썼죠 종교건축에 많이 썼기 때문에 종교건축 하면 어떻게 성당이랑 교회가 이렇게 뾰족하다 맞죠 뾰족한 거는 고딕 시대에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자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라 고딕 시대에 활성화가 됐고 스테인글라스 예술이 대규모로 활성화가 됐다 고딕이라고 르네상스를 고딕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은 자 우리가 성당이랑 교회 가면 창문이 이런 식으로 약간 빛이 들어와서 신성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죠 종교건축을 조금 기억하시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고딕 종교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ompany 인도 로루 룩 로嘯 ludzi 트위 로루 손 erfahren 앞 Ist 장 에 от